무한군이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비롯해 도농, 균형 발전과 문화관광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성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한군은 민선 8기 슬로건을 무한을 더 크게, 내 삶을 더 높게로 정했습니다. 특화된 미래 산업을 육성해 도약의 시기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공약 사업을 보면 중소기업의 생산기술과 개발 등을 지원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남본부 유치를 비롯해 무한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근의 농수산물 가공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남학의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무한군 분청사기 문화를 보존 확산할 영상관 권역 도자문화 플랫폼 구축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지원금과 건강보조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군정의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시책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무한군 전 지역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워커블시티 무한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구간별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학교와 공원을 도보로 연결하고 도시숲도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입식화 사업과 무한군 스타기업 육성 무한군 거리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청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 무한 관광 명소 상품화 사업 등이 담겼습니다. 군민의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한읍을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과 남학, 오룡 등 신도시 지역이 서로 상생하는 가운데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무한군은 공약 세부 실천 계획은 공모로 선정한 평가단 30명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공약 실천을 통해 무한군이 젊은 경제 수도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